일제 식민지의 그 압박 가운데서 해방된 우리 민족의 최대의 경사날인데 정말 일본의 주권이 빼앗겨 버려가지고 국토는 유린당하고 백성들은 학대 고문을 당한 그런 상황 여러분 그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잡히면 얼마나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고통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짝두 처형한 그 비참한 사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짝두 알죠 짝두 시골에서 소 여물 쓰는 짝두가 있어요 세상에 조선사람 흰원 입은 사람 쭉 해놓고요 목을 넣고 짝두에다가 목을 밟아버립니다 목이 떨어지고요 비참하게 항의 한 번 못하고요 그런 압박과 서름감을 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탁의 은혜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됐을 때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요 막 골목마다 만세 만세 얼마나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사형받은 사람도 그날 다 풀어줬어요 그냥 그대로 왜요 일본 헌법이 정제된 거예요 천황폐하가 항복했고 일본 헌법에서 죄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폐기 때문에 다 감옥문이 열렸다고 얼마나 그 경사와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보금의 자유 예수 안에서 해방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 첫째로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방 자유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릴 자유께리라 믿는 유대인들 제자된다 오늘 초신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제자급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지니 말씀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서 해방을 갖습니다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종이 된 여건을 왜 자유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누가 할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설교가 중요하죠 나타 해당에 가서 누가 보면 사장 설교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으니 가난자 보금 심리 가난자 보금을 주시고 기름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의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왔다 눈 먼저 영적으로 눈이 먼저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은혜의 신을 말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토지 무리기 법칙에서 50명이 되면 그냥 주인이 털어 찾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제공서 주시고 다 이뤘다 완성했다 마귀의 진 빚을 피로서 갚았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웠다 이게 보금입니다 이 보금의 자유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름만이다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실존해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코 정지 않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와 사망의 법을 희망했다 생명의 말씀이죠 성령의 법이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희망되는데 지하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희망받은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실장님이 말하기를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은 것이오 의문의 문구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가나보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멩이로 맞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 너희 중에 죄의 음자가 돌로 쳐라 왜 돌멩이 나도 다 도망갔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벗지 말라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한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사망의 여인에게 이 네 남편이 다 서 있었다 있는 것도 아니다 하겠어요 이 여인이 항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이 물을 먹냐 다시 목마라니와 향락, 쾌락, 물실의 모든 탐욕 권세, 목마름 인간에는 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 세상과 절대 갈증이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도움받아서 만족이요 명예, 권세, 아뇨 전혀 진정 내 영혼은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자마 다시 목마라니니까 생수의 강이 열리나리라 여러분 성령의 생수 성령 충화 드시고 성령의 기쁨, 위로, 평강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 얘기를 하면 그 여인 참 못된 여인 참 재수 좋게 살았구나 생각하면 그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죽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노력으로 실력으로 자격으로 십자가 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를 그것도 믿게끔 성령 오셔서 믿어지게끔 하셔서 오늘 구원 받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갑자기 실수를 해갖고 사형을 받았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 내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 받았고 이제 오늘 내가 사형 받는 날이다 할 때 이제 보통 사형수들이요 본문 장관이 딱 내린 지 100일 안에 어느 날짜에 사형할지 모른답니다 그날에 몇 번 나오라고 그러면요 그 죄수들이 안 가려고 막 새창사를 붙잡고 있대요 안에서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해갖고 끄집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법정에서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그걸 걸어가는데도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문개구를 보고 한숨 푹 쉬면서요 안 죽고 싶어 어차피 그날 죽는데 근데 어떤 사형수는요 가다가요 간수님 내 신발이 벗겨져서 보니까 신발 좀 다 벗어놓고 온대 그러면 또 신발 신으러 가야 그러면 신으러 가갖고 다시 신고 와요 그도 막 숨 좀 더 쉬고 싶어갖고 마지막 사형장에 딱 가면요 담배 한 대만요 그럼 담배 한 대 딱 풀고 그 빼도 안 놓고 이때 담배 다 탈기기까지 그거 조금 더 안 죽고 싶어갖고 하 그때 신정이라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고 싶어갖고 안 죽고 싶어갖고 사형 받았어요 물 사갖고 벌벌 떨고 갑자기 대통령이 특사 사면 해방 그때 감옥에서 너 집에 가서 네 처자씨하고 행복해 잘 살아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갖고 어쩔지 모르고 어떻게 되겠죠 그 당사자가 누구일까 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우리가 뭘로 해방을 받았어요 십자가 피로 은혜로 예수님이 나 위에서 피 흘러서 죽으신 그 피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관을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내가 구원 받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얼마나 이 자유의 행복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 우리가 사는 이 자유 날마다 이 자유와 기쁨이 행복감에 야 내가 구원 받았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있네 말씀 듣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이러면 가슴 속에 넘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성화된 만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애국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출애국해야 됩니다 애국은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단인데 오늘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되었는데 출애국해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출애국은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마귀에요 그 마귀의 원수에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소욕이 있어요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결국 위에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서 해방화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암모의 정, 위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서 해방을 얻어야 자유를 얻어요 그들이 그거 갖고 우리가 묻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제일 힘이 셌을 거예요 사자가 와도 딱 잡았고 입을 찢으면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귀 턱표 하나로 불레색군 한 번 때리면 다 죽었어요 그런 막간 힘의 장수가 어디서 넘어졌어요? 들려의 미인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려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자기 힘의 군을 말해서 머리도 딱 깎아주고 그러고 나서 붙잡혀서 저희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눈깔 뺐어요 눈 뺐다니까요 오늘 세상에 정이 빠지면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아는 일이 뭡니까? 맷돌지를 돌리는데 여러분 그 당시 방학간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쯤까지 그 힘으로 계속 맷돌지를 돌립니다 제가 삼손 입장이 됐어요 지금 눈깔 빠져가지고 그 들려에 빠져가지고 내가 맷돌지를 하고 새벽부터 밤쯤까지 맷돌지를 돌릴 때 그 비참한 심정 아실 수 있습니까? 그 고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아픔을 얼마나 그런데 한순간 육신의 정혁에 세상의 막에 넘어지니까 결국은 비참한 인생 소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인생 삼손 바보 같네 지금 바보같이 산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예요? 주님 말씀 범했어요 나하시린으로서 머리카락 힘이 아니에요 나하시린 몰라고 그건 말씀 범하고 나니까 결국 힘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범하면 하나님 떠나면 사단이 눈을 빼버려요 영증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 챗바퀴 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종들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 얼마나 죽을둥 살둥 맷돌지를 하면서 아 뭐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 안에 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자유 있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몸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어요 진리가 내릴 자유 있게 하러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권한가움에 가난이인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물질의 부위를 어디야 하죠 질병인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질병의 해방 어디야 하죠 그런데 해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가 그분이 피로 용서해 주셨고 그 피로 날마다 제 용서 받고 그분이 못 받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 그분의 성령에서 살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만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성령의 지시된 만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뭘까 성령의 불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으시고 거기에 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느냐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바울이 나는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공간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탄식에서 예수님만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느라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면의 변화는 날마다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내 심령을 돌여내고 깨뜨려야 돼요 지금도 저는 강단상상 이런 생각도 돼요 제가 기도를 한 만큼 말씀의 칼이 날이 검이 예량 검을 만들었고 여러분 신명 신명이 있어서 쪼갤 때에 여러분 그 말씀드릴 때에 아 어찌할 거 어찌할 건 순간에 말씀이 신명을 쪼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로 여기 왔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쪼갤 고기 사이로 성령의 햇불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거 버릴 거 바로 그게 변화입니다 뭘 변화해요 내가 이 생활을 버리고 끊을 거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내면의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실질적으로 언제 여러분이 말씀에 칼이 잘 들어가냐 신명이 가난해야 돼요 언제 가난해지냐 권한과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연단 훈련을 시켜주는가 연단 훈련을 통해서 깨뜨려지고 그래서 정금신앙 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권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보람을 어떻게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보람을 보니까요 먼저 75세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왜냐하면 우상승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할 땅 가난한 땅이죠 그런데 친척을 꺼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75세 나이에 든든한 조카 롯을 젊은 사람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롯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롯의 종과 아보람을 종과 싸우고 다투고 네가 우아하면 내가 잘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떠나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언제 복중인가 보니까 롯을 떠난 후에 오늘 끊고 버려야 됩니다 정광씨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당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나와 후손을 지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끊고 버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의 복이 있으면 날마다 변화를 받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아보람의 결정적인 마지막 합격이 언제였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 백세여든 아들을 칼로 가글떼서 불로 태우라고요 그런데 아마 순종이에요 뭐랬다는 건 삼일길을 가요 삼일 동안 예수님이 삼나 부활했듯이 마음속으로 독자를 죽이고 가는 그 아보람의 심장 아십니까 마지막 아보람을 꼼꼼 못 갖고 칼로 내리진 그 순간에 그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아보람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지금 세상과 꺼내야 되는 거 육신의 소역 꺼내야 되는 거 정보가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보람 실제 믿음으로 사는데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고 싶었어요 이삭도 바치라는 바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왜 우리가 깨뜨리고 혼란시키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깨뜨리는데 여러분 아보람의 독자 이삭을 드린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사단과 싸움이냐면 사단은 엄청나 방해했겠지만 정말 독자 이삭을 각을 뜨고 할 때 그 순간은 사실은 아보람 자신이 자기 생각 감정 기분 그걸 그대로 하나 빼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각을 자기 자신에게 떠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부서뜨리게 해서 완전히 순종한 그 순간 완전히 순종한 그 순간 모든 사단의 계획은 깨뜨려지게 되고 대적의 인물을 얻게 되고 양해물 예수님 오시게 되고 주님이 오시게 된 놀라운 사건은 바로 아보람의 순종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사건에서 사단이 깨뜨려지게 되고 그래서 네가 독자를 받쳐서 나도 독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주고 구원시켜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내려놓을 때 이삭을 파쳤을 때에 사실은 아보람은 이삭에서 자유로 돼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봤어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 영적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일이 뭐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로 이겼다 하는데 그때 상황이 형이 400군사 가지고 지금 죽이러 온 상황인데 자기는 야폭강 건너지 않고 자기 처자식 그 양떼 소띠를 다 야폭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형은 오고 자기는 안 건너고 그 중앙에 다 떴어요 공중에 형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분예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뵙다 기도하다가 깨뜨려서 그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고 이름 바꿔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는 겨루이겠다 여러분요 자식이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항복하니까요 내가 젖었다는 거예요 젖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항복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형의 그 사배 군사에서 야곱이 해방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오늘 자유가 거슬리거든요 언제 자유를 했냐고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항복할 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어떻게 깨뜨린가 보니까 야곱을 베냐민 때문에 줄다리긴 사건이 나와요 자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하고 안 데려오면 혹시 못 산다고 하고 야곱은 베냐민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요 그 베냐민 때문에 줄다리긴 사건이 나오는데 장세기 43장 13줄 보니까 네 아우더 데리고 떠나가라 이제 할 수 없어 항복했어요 그 사람이 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지금 고생한 겁니다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답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 머리로 쓰고 방법 다 안 돼요 다 항복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내려놨어요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 베냐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품고 있어봐야 베냐민 살릴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릴게 하나님 알아서세요 다 내려놓은 그 야곱의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 왜 야곱을 거기까지 놔주실까 왜 그렇게 마음고생하시킬까 아니 한마디만 걱정 마라 요셉이 국무총니다 그만했으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오늘 우리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뺑뺑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딱 손바닥만 엎어주시면 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은 안 풀어주고 꼬이고 꼬이고 인간관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갖고 왜 그렇게 마음고생해갖고 마음을 낮추고 깨뜨리고 부서뜨려갖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깨져요 자 여기서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이라 하세요 오늘 또 정말 하나 옆에 다 내려놓은 복등을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갈테 상자에 다 띄워버렸습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자 안에서 아이가 살겠어요 강문에 떠나는데 그대로 포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항복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주고 왕궁에서 왕자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모세가 모세예요 자 떨기나 불 가운데서 주님 임재했습니다 이야 이상하다 아니 불은 붙었는데 연기도 없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근데 그 앞에 뭐냐면 그때 상황이 보니까 모세가 성령에 불받아요 주권 양도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더라고 신도 내 마음대로 못 듣더라고요 그 불가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불받고 나니까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애국에서 전민주를 구원한 전능하시잖아요 오늘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막히고 의지하고 내 주권을 양도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세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놀라운 역사를 쓰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데 사랑으로 바꿔져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요 11개의 육장에 번역 아랍나라 공격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왕이 화가 나서 이거봐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아니 이스라엘 침략만 하면 거기 길목에 딱 기다렸다가 보이니까 어떻게 이루고 알 수 있냐 왕의 왕의 그것이 아닙니다 왕의 침실에서 마른 것도 엘리사 선자가 다 알아버립니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라 도단서를 격깨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분말이 더 많아가지고 엘리사가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삶 이 아랍 군대가 눈이 멀지어다 다 그래서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자 이리와 다 끌려왔고 사마리사 선에 다 포위됐어요 그때 왕이 줘왔고 칠일까 한순간에 다 죽여보려고 할 때요 왕이여 왕이여 물과 떡을 먹이고 사랑으로 선대하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 또다시 원수 갚으러 오는데 끝까지 원수 갚으면 되겠어요 해답은요 내가 감당하시고 내가 십자가 해주시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널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꼬이고 힘든데 우리가 지금 사단의 원세 육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사랑해 성령을 사랑하면 사단도 이길 수 있고요 꼬이고 육신의 복잡한 인간관계 모두가 내가 좀 낮아주시오 내가 좀 내려놓으시오 내가 그 사람 위에서 살아보시오 끝까지 울고 기도할 때에 어둠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용서하고 싶은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냐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왜? 합리수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없겠어요 총리 됐지만 근데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문하세 문하세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나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아비의 원집을 잊어버리겠다 권한을 잊어버리겠다 문하세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 아픈 승부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합리수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복수할까 그때 당신이 나의 아래스나 하나님의 해를 선으로 받고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었나이다 하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 역시 큰 사람이에요 모두를 품어야 됩니다 다 나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 하면 내가 국무청리 안 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해약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아 하나님의 연단을 도구로 나를 쓰시구나 그 사람의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지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도구로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이 자유가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에 나는 심령의 인바다 에루살렘에 갔는데 무슨 일을 받을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연한 사람이 가지 말해 띠임자가 찬는데 결과 관람을 기다리신다 그 말이 맞았어요 에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결사되어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 470명이 바울을 보여줍니다 하하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에서 일하시구나 오히려 붙잡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살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오히려 편지 써서 오늘 서신서 성경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하나의 미터 단수가 높으셔요 여러분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요 모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만 편하지 여러분 지금 자기 위치에서 각각 교회에서 맡긴 일인데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편합니다 차라리 그 하이버린 것이 편하죠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중만에서만이 이것이 자유가 있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평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불의사자라는 김익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안진병이 소경 벙어리 다 대단한 초대교회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기질들 하나 쓰시고요 그분이 3일 금식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익두야 익두야 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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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종으로 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달등에 불을 받고 얼마나 뜨겁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렇구나 오늘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으시고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위치에서 최선 다할 때에 거기에 주님과 교제가 있고 사랑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는가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목사 위치 장례 위치 집사 위치 자기 위치만 잘 감당하시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고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 주의로만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할 때 누군가가 왕이 한 번은 교만해가지고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절하라겠죠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사도랑 메석 아벤누가 절하지 않아서 결국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 신상에 절하자면 풀면 불 속에 넣겠다 왕이요 왕이요 내가 승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 절하지 않을 줄 없어서 환호하게 왕이요 만조 백간 얼마나 보았다겠어요 화가 났고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버려라 그리고요 꼼꼼히 묶고 갖고요 세 사람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불에 던지는 군병들이 타져 죽을 정도라면 얼마나 불사를 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3장 24 보니까 그때 능믄서 왕이 놀라 그 비는 모사들에게 물어갈 때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지 않은 세 사람 아니냐 그리 왕이 대답하여 왕이 올소이다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냐는 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는데 아니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구하였어요 상하지 아니었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볐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권한당하는데 예수님이 이면하겠습니까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박되지 않냐 네 사람 자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야 옷도 타지지 않고 몸 타지지 않고 꽁꽁 묶은 손발 묶은 끝만 타졌어요 결박된 그것만 풀어놨어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가 있을까 저 언제 치유는 자유가 됐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자유가 있어요 불 속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다니 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을까 여러분 불 속에서 안 타지고 나왔었을 때 사장님께서 아버님의 그 신약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언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합격됐냐면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가 있는데 왕이오 왕이오 왕의 심상에 제어라지 아니합니다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죽었어요 오빠가 죽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 있어도 타워하지 말고 오직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게 타워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주가야 되고 어떤 다른 세상이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말하셔요 오늘 내가 환경에 힘들고 그렇다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비빡받고 권한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 앞에 인정받는 찬스가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만 의지한다 나만 바라보나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인정받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워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땅에 번영신학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내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진리간 해를 자유케 해라 예수님에서 자유와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